김용민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8일 화요일입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오래전부터 이 훈련에 대해서 총선 국면에서 야권에게 암울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정석구 한겨레 편집인 말대로 훈련이 자칫 실제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듭니다. 정석구 편집인의 걱정은 그런데 강대강이 맞붙는 한반도의 구조적 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막지함에 쏠려있는 것입니다. 정석구 편집인의 글 소개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은 벌써 다른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군사훈련이 끝나는 4월 이후에는 이런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가장 바람직하기는 미국, 중국 등과 공조해서 북핵 피해기는 물론이고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비록 힘들더라도 그 길이 최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런 길로 가려 할까? 기대하기 어렵다. 끝장을 볼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북한이 굴복해서 두 손 들고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군사적 제재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제 상황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는 건 지금까지 매사를 무모하게 밀어붙여온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훈련은 훈련으로 끝나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고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고리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고리 방지기구 코고리 119 1566-0783 1566-0783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따옴표가 달린 새누리 상향식 공천은 끝났다가 제목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김태환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된 경북 구미을 공천 결과에 대해 이 의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역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그 자리에 신인을 전략 공천한 것입니다. 상향식 공천에 정치 생명을 갈고 관철한다던 김무성 대표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실제 김무성 대표는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략 공천은 안 된다. 컷오프를 하려면 나를 죽이고 하라. 라고까지 했었습니다. 한국일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0분 동안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불렀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이한구의 승리였습니다. 전략 공천하기로 한 공천안을 수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리옥의 김무성 대표. 결국 향후 공천관리위원회가 단수 추천, 우선 추천의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기록으로만 남을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비밖의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맥없이 물러난 것이 아니다. 명백히 당헌당규를 위반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얼마 뒤에 뒤집으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일보 후퇴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반전의 카드를 곧 꺼낼 것이란 말입니다. 동아일보가 사설로서 김무성 대표를 응원합니다. 상향식 공천이라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듣고 있는 이한구 위원장,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이 났는데 교본대로 하면 죽는다. 이렇게 응수했다고 하지요.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와 당헌당규까지 능가할 정도로 비치는 이한구 위원장의 이런 자신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까지가 현실에 대한 진단입니다. 동아일보가 주목한 지점은 새누리당이 어제 예비후보 추가 공모를 마감한 선거구 변경지역 102곳에 하필이면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점입니다. 유승민 의원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다른 유력한 인사를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이한구 위원장은 국민의 공감을 못 얻는 공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승민을 떨어뜨리는 순간 유승민 지역구는 비록 대구지만 그 여파가 수도권에까지 미친다는 염려가 느껴집니다. 이번엔 야당 상황입니다. 야권 통화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당 지도부의 내분이 표면화됐습니다. 김한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걱정은 이런거지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 가능선인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경우 그 책임이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안철수 대표를 제어하지 못한 자기에게 오롯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구상은 국민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제3당의 입지를 굳힌 다음 이를 발판으로 해서 자기가 대선에 도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당을 둘러싼 환경은 최악입니다. 한결의 진단대로 이승만 국부발언 파동과 이희호 여사 대화록 유출 등 초반 악재를 겪으면서 추락하기 시작한 당 지지율 현재까지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지율이 한자릿수로 추락하면서 야권 재편이라는 공통의 기대 이익마저 소멸될 위기에 처하니까 원심력은 제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자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그런 단계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파국을 막으려면 안철수 대표가 수도권 연대까지는 받아줘야 하는데 안철수 대표의 주변 여건상 쉽지 않다. 암담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분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부채질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죠. 극악무도한 새누리당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통합적 국민저항체제를 구축하자고 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통합적 국민저항체제는 안철수 대표가 지난해 11월 당시 천정배신당과의 야권 통합을 추진하자며 직접 제안한 것입니다. 그때는 통합을 이야기했고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안철수 대표. 지금의 통합 반대가 자신의 대선 욕심에 의한 것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에 갇혀버렸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게 공천지도를 냈습니다. 아직 날려버리지 않은 정청래 의원을 반드시 정리하라는 훈수입니다. 물론 사설에 정청래 의원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조선일보가 자기에게 고분고분하기는커녕 인터뷰조차 하지 않는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혈안이 돼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애초에 현역 재선, 현역 중진 이렇게 해서 30에서 50%도 정밀 심사를 거쳐서 컷오프 시키겠다고 했고 그동안 막말, 갑질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친노, 운동권 핵심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 주변에서는 최근 컷오프가 예상보다 소규모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현실적 당선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논이다. 당의 지지율이 오르니 이젠 굳이 현역 물갈이 쇼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운동권 핵심까지 건드리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말로만 운동권 청산을 외치고 실제로는 곁까지 몇 개 치려는 것이라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 안철수 누구라도 와라, 올킬 시켜주겠다 라면서 자신감을 표했지요. 그만큼 지역구 기반이 탄탄하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b.co.kr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리필에 더한 무한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 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구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해왔습니다. 하하, 구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 두성이었습니다.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이번엔 국방안보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사드로는 북한 미사일의 서울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9년 평가 분석이지만 사드의 요격 고도 등 기본 성능과 개념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근 한미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출입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5.24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 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안을 오늘 낮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 당국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독자 제재안에 담을 예정이다. 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도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 가운데 하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서울의 명문 사립대 대학원생이 같은 학교 후배를 3년에 걸쳐서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모양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학원생은 함께 진행한 논문 작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즉 후배에게 여러 차례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건 취업을 빌미로 같은 학교 동기생을 1년 동안 폭행하고 학대한 악마 동기생 사건과 다른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립대 교수를 아버지로 둔 그 선배의 말만 잘 들으면 나도 교수가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의 그런 심리를 악용해서 골프채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고 변기 물까지 마시게 한 거죠.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한 지방국립대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혜영 씨는 지도교수에게 휴학신청서를 내밀었다가 호된 꾸질함을 들었습니다. 식이, 수면, 불안장애 등을 동반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처방약을 과다 복용해서 자살까지 기도했던 김 씨였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살아보기 위해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교수에게 찾아가서 휴학신청서를 낸 것이 말이죠. 그런데 교수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한 것입니다. 교수는 네 의지가 약한 것이라면서 운동장 열 바퀴 돌기 처방만 받았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김 씨는 성추행을 당하고 인신공격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못났는데 어쩌냐 하는 식의 취급을 받아서였습니다. 세계일보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려는 성소수자 한 명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동성애를 정신적으로 치유한다는 전환치료의 길에 밀어넣었습니다. 동성애자를 귀신 들린 성중독자로 보고 동성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인 축사를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단전, 관자놀이 등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숨쉬기 힘들 정도로 누르는 행위를 반복하더니 가위를 눈앞에 휘두르면서 네 성기는 필요 없으니 잘라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지난해 11월 가족들이 한눈을 판 틈을 타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에 입대했는데 성주체성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귀가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치료하던 사람들과 함께 너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면서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내일 서울명동향림교회에서 전환치료는 폭력이다 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서울양천구 다나의원의 내원에다가 시형간염에 집단감염된 환자 97명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고작 10명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재원 문을 두드린 환자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인데요. 정부 약속과는 달리 적극적인 구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중재원의 극히 권위적인 태도도 문제였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단체장 홍보용으로 전락했습니다.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는데 2012년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온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에만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신생아 수는 매년 20명에서 30명씩 감소했다고 합니다.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대부분 5년 이상 분할 지급하는 바람에 출산가정에 불만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관리 물샐 틈 없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박근혜 정부 2년 정책 모음집에 실린 정부의 자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가정폭력, 성폭력 등 4대 악 척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지만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2014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 역시 증가 추세인데요. 공약만 있고 실천이 없는 정부입니다. 한결의 가지 뻗습니다.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3살에서 5살 자녀를 가진 한국 여성의 고용률이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 0세에서 2살까지의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의 고용률도 32.4%로 25위에 그쳤습니다. 뒤에서 3등이란 얘기죠.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27개국 가운데 27위였습니다. 35.8%였는데요. 덴마크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70%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거나 공공보육체계가 정착돼야 이 같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국의 주요 공단에서는 이제 파견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노동자를 조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견 노동자가 노동시장의 주요 축이 됐습니다. 등록된 파견업체 수만 2,468곳, 파견 노동자 수가 13만 2,148명에 이릅니다. 15년 사이에 모두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나아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 불법 파견 노동은 합법 파견 규모를 크게 웃돈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인데요. 파견업체들은 심지어 정부가 운용하는 구직정보사이트에도 제조업 불법 파견으로 추정되는 광고를 버젓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2013년 말 서울시내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가구가 2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같은 구에서 아파트 준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전보다 1억 3,354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뒤 전세 계약을 새로 맺을 때보다 8,653만 원 더 많은 금액입니다. 전세단으로 늘어난 준전세가 세입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도시연구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의 통계치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 노래방에서 알게 된 여종업원 B, C의 연락처를 찾으려고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멋대로 찾아봤습니다. 검색에 실패하니까 이 여종업원의 딸과 전남편의 개인정보까지 무단 열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이런 직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렸는데 뭐 아무래도 솜방망이 처벌이었겠지요. 22명 가운데 파면, 해임된 사람은 불과 3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정보, 털리지 않을까 이 불안은 여전합니다. 국회에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더욱 그러한데요. 카톡 사찰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그동안 기업의 입장을 쭉 대변해온 중앙일보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야당이 제기한 걱정에 대해 상당 부분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누구나 언제든지 털 수 있는 그러한 부칙이 있다는 점과 국정원이 그간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적발됐어도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은 이 같은 중앙일보의 설명이 미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사 이익은 텔레그램이 보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제정 이후 8만이 몰려가서 텔레그램을 다운받았다고 하는군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드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연장, 재정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때 아니게 뜬금없이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박근혜 대통령 불과 한 두 달 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업종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재들을 이겨내기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요즘은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편안하고 쉽게 대통령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방치하고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연일 앳글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경제 전망을 밝게 볼까? 정말 경제가 좋아진 것일까? 천만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60.8%로 조사돼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은 언제든 확산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GDP 성장률은 2.9%에 그쳤고 수출 규모는 물론 고용, 소득 등 생활비를 종합한 민생지수도 98.3으로 100을 넘겼던 지난 정부에 비해 더 나빠졌습니다. 김종인 체제 들어 경제를 부쩍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심판을 앞세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는 160조 이상의 국가 우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중산층 비중과 소득 분배율, 가계소득 비중을 모두 70%로 높이는 일명 3.7 플랜을 총선 공약의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아무래도 국가 우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설 대 사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도 경제 상황이 당초 소비 절벽이나 고용 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을 편점해 대해섭니다.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국민의 경제 불안 심리를 달래고 희망을 주기 위해 대통령의 배려로 볼 수 있다면서도 수출과 국내 총투자율 등 10개 경제 지표에 일제히 적신호가 켜지는 등 구조적인 장기 침체에 빠졌다는 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와도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실은 정부의 싱크탱크인 KDI의 판단과도 판이하죠. 자세한 해설은 뉴스 매거진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코너를 들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위기에서 낙관으로 맥락 없이 바뀐 이유가 총선에서의 경제 심판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험하다라면서 경제 상황과 정책을 놓고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상대탄만 하면서 국민을 골병들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그리 문제 삼을 일이 없어 보이는 야당까지 끌어들여서 훈계했습니다. 한겨레는 어떨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할 뿐더러 도대체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이해하고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투자는 물론 이현이와 수출과 고용 등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가계의 소득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도무지 소비 지출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 이미 1200조를 훌쩍 넘긴 가계 부채는 소비 여력을 짓누르고 있다. 반짝 효과를 노린 단기 처방으로는 현재의 침체 국면에서 단기간에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뜻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날가 빠진 구조개혁 레파톨이나 읍조리는 것도 모자라 경기 판단마저 제멋대로 오락가락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라고 질타했습니다. 선거철 야당의 경제 책임론 경제 심판론에 맞서기 위한 거라고 하지만 공감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 부메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선호철 서강대 교수의 경향신문기고문 안철수 대표님께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당신의 독자 노선이 오는 총선에서 양당 체제를 깰 것이라는 주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할 것은 3당 경쟁 체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잘못하면 새누리당이 개헌 의석을 차지하는 새누리당 1당 지배 체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바라는 것입니까? 양당제라고는 하지만 현재는 새누리당 55에, 더민주 45에 기울어진 양당 체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은 일단 빼고 의석 비율을 새누리 67, 더민주 19, 국민의당 14로 만드는 것이 양당 체제 타파인가요? 새누리당이 압도적 의석, 개헌 의석을 차지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나머지를 엇비슷하게 나누어 가지면 3당 경쟁 체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야당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일당 지배 체제입니다. 당신은 더민주의 연대 제의도 거절하면서 이는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바로 기득권 양당 체제라고 비판한 새누리당은 기이하게도 더불어민주당의 연대 제의를 맹비판하고 당신의 독자 노선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의 독자 노선 결과는 3당 경쟁 체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1당 지배 체제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를 깨려면 이념적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경제는 더불어민주당, 안보는 새누리당과 같은 짬뽕형 제3당을 만드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의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을 강화해서 진정한 타당제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정책 경쟁이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부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아멘